안녕하세요. 전액대출 하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하고, 2억 초반 저렴한 가격의 넓은 3룸 현장입니다. 입주금은 1,500만원이며, 부족한 금액은 추가 대출 도와드립니다. 넓은 거실과 방 3개, 화장실 2개, 다용도실 1개 있으며, 넓은 거실에는 우물천장이 시공되어 있고, 에어컨은 3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수미역 도보로 10분이면 이용 가능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형마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주금 1,500만원이지만, 부족한 분들은 추가 대출로 도와드리니 입주금 부족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소득 증빙 어려운 분들 저희에게 연락만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유자금, 사업자금 3천만원에서 최대 9천만원까지 추가 대출 도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